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저도 대바늘 원피스를 떠 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또 생각보다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되게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여기 가슴둘레가 100cm 로 시작을 했구요 그러니까 가슴둘레가 여기가 딱 100cm 니까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7788 이신 분들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사이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저는 좀 파임을 많이 했는데 여기를 이제 덜 파게 되면 입기가 더 편하실 거에요 4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하다가 2단에 한 번씩 몇 번 줄이고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은 한두 번 정도 더 줄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가슴 부분은 조금 이것보다 넓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줄임을 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기 끈 부분은 좀 넓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점점 더 뜨면서 끈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가슴 부분이니까 여기를 사이즈가 저보다 크신 분들은 덜 줄임을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이 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끈으로 만든 타입이기 때문에 앞뒤로 똑같이 뜨셔도 되지만 저처럼 앞을 더 파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덜 뜨고 여기 줄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둘레가 이제 100cm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영상에서는 한번만 줄이고 너무 뜨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만 줄이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려고 했는데 어차피 뜨는 거 그냥 A라인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뜨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줄이고 한 10cm 뭐 8에서 10cm 사이에 늘리는 거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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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냥 쭉 떴고요 밑단이 126cm 정도 됩니다 우리 6군데에서 그러니까 1단에 6군데에서 3번 늘림을 한 거에요 그랬을 때 밑단이 126cm 정도 되고요 저는 이거 그냥 일반 코마금 했어요 예 제가 저 가슴 부분을 고무단 처리 안하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뜨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면 예 이렇게 메리아스로 해도 많이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스프레이로 물을 쫙 뿌린 후에 스팀 다림질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펴졌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고무단이나 그런 거 말고 일반 코마금으로 하셔도 이렇게 쫙 펴집니다 그리고 이거 길이는 제가 좀 cm 제기가 애매해서 여기 옆선이잖아요 여기부터 끝까지 87cm 정도 되고요 제가 키가 이제 162cm 정도 되는데 뒤에 이제 영상을 제가 입고서는 찍은 전신 영상을 삽입을 시킬 건데 그거 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길이구나 아실 텐데 무릎에서 발목 중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길게 그 정도 길이로 떴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여러분들 뜨면서 입어보면서 조절하시면 되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원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길이 조금 조절을 그나마 좀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물을 막 뿌려서 건조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정확하게 이제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일어나고 해서 더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겨울 거라서 너무 발목까지 오면 좀 입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약간 위에까지 떴습니다 이거 이 정도 폭에 이 정도 길이를 떴는데 실량은 제가 이걸 퀴즈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상세 설명에 보면 이제 실번호하고 바늘 사이즈 실량 같은 거는 적어 놓을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 정도 떴는데 그 정도 양이면 꽤 가벼운 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실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카페에서 핑크색에도 입어 보고 그냥 연한 베이지 아이보리 뭐 그런 옷에도 입어 본 거를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안에 받쳐 입기가 좋은 컬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제로 봤을 때 조금 더 짙은 색이라서 무난하게 여기저기 받쳐 입기 좋을 거 같고요 그냥 봄이나 초가을 같은 경우 겉옷 없이 입기도 좋을 거 같습니다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원피스 한 벌 떠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대반월 원피스를 떠봤는데 다행히 마음에 들게 나와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입고 찍은 잠깐 짤막한 영상 삽입시킬 테니까 그거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162cm 정도 되는데요 길이는 이 정도까지 떴습니다